늑대 그래서 전부 쫓아갔나? 도끼로 스스로를 반으로 갈랐어 늘 친구와 함께 있으려고? 그래, 늘 친구와 함께 있으려고 아름다움은 사그러듬기 말이야 그래서 아름다운 거야 곧 모두가 우릴 알게 될 거야 모든 건 결국 우리 그늘 아래 있다 아름다운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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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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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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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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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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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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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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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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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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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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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